사랑하는 정치자가 오늘은 마흔일곱번째 방송입니다 오늘은 2017년 10월 24일 안녕하세요 연합회님 안녕하세요 연합회님 칼같이 들어오셨군요 네 딱 시작하자마자 바로 들어오셨어요 오늘은 왜 1시간 할까요 그죠? 오늘 저희가 9시에 하는 방송인데요 이 그 제가 방송하는 장소에서 세미나가 있었어요 OJT라고 하는 교육과정이 있어가지고요 교육과정이 좀 전에 끝났습니다 좀 전에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했는데 이렇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조금 늦게 시작했어요 요즘 많이 바빠서 그렇습니다 네 그럼 바로바로 바로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번째 코너는요 뉴스소개임 뉴스 브리핑 아 일찍 퇴근하셨어요? 퇴근을 하셨다고요? 퇴근을 하셨다고요? 아 아 퇴근하셨다고 벌써 가게 문을 닫으신거에요 그러면? 어 늦게까지도 많이 하시는거 같은데 안 하시는구나 네 하여튼 딱 맞춰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팬님 네 네 첫번째 뉴스는요 아 가게는 언니한테 맡기고 언니를 부려먹으시는구나 혹시 건강에 이상 있으신건 아니죠? 네 첫번째 뉴스 시작합니다 네 네 아 감기 기온 있으시구나 감기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같이 환절기에는 감기 조심하셔야 합니다 첫번째 뉴스는요 네 무슨 뉴스일까요? 비주얼 뉴스 첫번째 뉴스입니다 네이버가 1억 유로를 증자했습니다 그런데 1억 유로를 증자해서 국내 스타트업에 유럽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라는 얘기가 첫번째 뉴스인데요 이게 무슨 얘길까요? 사실 저는 처음에 네이버가 유로를 쓰는 유럽 쪽에 있는 투자자로부터 1억을 투자 받았다는 얘기인줄 알았거든요 알고보니까 네이버가 프랑스에 있는 코렐리아 캐피탈이라고 하는 펀드에다가 1억 유로를 추가로 출자했대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돈을 낸거죠 네이버가 프랑스에 있는 펀드 회사에다가 돈을 냈어요 그래서 유럽에다가 한국에 있는 국내 스타트업들이 유럽으로 진출하는 걸 지원하기 위해서 1억 유로를 투자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벤처기업들이 미국과 이런데 말고도 중국 이런데 말고도 유럽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네이버가 지원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핫초코 좋죠 저도 핫초코 먹고싶네요 두번째 비주얼 뉴스는 무엇일까요? 그 우리 연합팬님을 생각하면서 뽑은 뉴스입니다 지난 9월에 배달앱 배달 관련 앱 어플을 사용한 걸 갖고 이제 순위를 뽑아봤대요 그랬더니 지난 9월달에 배달앱 사용자 동향을 보니까 1위부터 쭉 뽑혀있는데 1위가 배달의 민족 네 총 어플 중에서 총 어플 중에서 어플을 배달 관련 어플만 뽑아보니까 전체 어플 74위가 됐던 것 74위였던게 배달의 민족 그리고 전체 순위에 121위인 배달 625 625 625가 이제 2위가 된거죠 배달앱 중에서는 그리고 배달통이 3위 그리고 배달통이 버거킹이 4위 3848위 와소세요 네 도미노 피자가 531위 그 다음이 된거구요 맥도날드 그리고 피자헛 국내만 식신이라는 어플까지 이렇게 쭉 순위가 8위까지 뽑혀있는데 일단은 네 배달관련 어플 중에서 배달의 민족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어플이 되었구요 9월달이에요 9월달이에요 2위가 625 3위가 배달통 4위가 버거킹 5위가 도미노 피자 6위가 맥도날드 네 7위가 피자헛 그리고 8위가 식신 하 하 맥도날드 가 왜 사라져요 여기 있잖아요 공식 맥도날드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저 제가 여기서 협회에서 배달시켜 få dado건 롯데리아 버거킹 담배 시켜먹어봤네요 그죠 너무 너무 오래 걸려서 どもため다 안 시켜 먹게되고 서 바로 옆 건물에있는 whisky 그런데 갑옷 빨리 안와요. 그리고 다음 뉴스는요. 중국 뉴스 좀 소개해드릴게요. 중국의 최대 자전거 공유 자전거 기업인데요. 모바이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전거 공유를 하는 기업인데 우리나라는 자전거 공유를 국가가 하죠. 그죠. 중국에서는 기업이 하더라고요. 이제 최저 공유 자전거 기업 모바이크가 한국에 진출합니다. 한국에 진출해서 수원시를 시작으로 정거장이 없는 비고정형 고정이 되지 않는 딱 정해져 있는 곳이 아니고 내가 빌려서 타갖고 갖다 놓으면 어플에서 그 자전거를 찾아 가지고 다시 빌려서 할 수 있는 서울시가 하는 거고 시에서 하는 거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모바이크라는 중국 회사가 하는 건데 수원시가 이 모바이크라는 회사하고 대의를 해 가지고 한국에서 서비스 시작하는 거죠. 모바이크도 되게 재미난 회사라서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뉴스로 등장하네요. 다음 뉴스는요. 중국이 요즘 대단합니다. 이 왼쪽에 있는 분이 누구죠? 왼쪽에 있는 분이? 왼쪽에 있는 분이 아마존 회장, 오른쪽에 있는 회장이 분이 알리바바 회장, 마윈 회장. 알리바바가 시가가 4,7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533조 4,500억 원에 도전해서 시가총액이 아마존을 넘어섰습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는 주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동중학교 축하총액을 제재하는 아마존을 추월했습니다. 얼마라는 게 뭐죠? 뭐 아마존이 얼만가요? 알리바바가 얼만가요? 마윈 회장이 조금 부티나게 생기진 않았죠. 그죠? 사람들이 마르기도 했고 그런데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고 책을 많이 읽어서 명언이 많잖아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는 마윈 회장의 명언도 속였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요. 별로 아픈 것 같지는 않아요. 열심히 사업하고 있는 상황 같아요. 다음 뉴스는요. 이 마윈 회장이, 이 마윈 회장이 스마트 레스토랑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런 게 뉴스가 되죠. 사진에 보면 뭐라고 써있습니까? 스마트 플러스 레스토랑이라고 써있죠. 마윈 알리바바 그룹 회장이 계열사인 엔트 파이낸셜지 선보인 미래 스마트 레스토랑을 방문해서 직접 체험하는 시장을 가졌다는 게 뉴스로 올라왔습니다. 미래 스마트 레스토랑을 소개하기 위해서 기사를 뽑아봤는데요. 미래 스마트 레스토랑은 알리페이 AR팀과 생활서비스 앱인 커베이라는 것이 공동 개발해서 만든 곳이고요. 지금 사진 속에 있는 것은 테이블 위에 테이블 자체가 디스플레이예요. 테이블 자체가 디스플레이 같은 모니터 같은 거여서 테이블 위에 메뉴가 나타나죠. 메뉴가. 그래서 메뉴를 이렇게 옮기면서 터치하면 그 메뉴가 주문이 된 형태로 하는 거고요. 이게 단지 그냥 디스플레이만 있는 게 아니고 방문한 고객의 취향을 파악을 해서 메뉴를 직접 추천해 주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알바생 필요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조수 떡볶이를 갔는데 테이블에서 떡볶이를 주문할 수도 있고 자주 오는 손님의 경우는 이분이 이 떡볶이와 순대를 같이 먹는 사람인지 떡볶이와 튀김을 같이 먹는 사람인지를 알아서 추천해 주기도 한다는 일이죠. 그리고 식사하고 나면 자동으로 등록되어 있는 알리페이에서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들어가서 그러면 음식을 딱 주문하는 것도 자동으로 하게 되고요. 추천도 받고 하니까 실제 배달해 주는 거 외에는 다 그냥 손님 혼자 다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동안의 것들은 들어가서 자기가 메뉴 자판기를 주문하면 갖다 주는 거죠. 테이블 한 개값이 가격값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요. 인건비를 대체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뉴스가 올라왔고요. 다음 뉴스는요. 또 중국 소식입니다. 징동이란 회사가 있죠. 중국에는 징동이란 회사가 얼마 전에 그 저거다 징동이 그 택배 무인 드론 택배 관리를 소개해 드렸던 회사죠. 이 징동이란 회사가 하루에 20만 건을 처리할 수 있는 전 과정을 무인으로 한 무인 물류센터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징동이란 회사가 하루에 20만 건의 처리를 가능한 전 과정을 무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물류센터를 선보였답니다. 징동이 화물을 수령하고 저장하고 주문물품을 선별하고 포장해서 하는 네 가지 과정을 모두 무인으로 처리하는 4만 평방미터 규모의 물류센터를 상하이에 선보였습니다. 상하이. 징동에 따르면 이 물류창고에서 하루 처리 가능한 주문은 20만 건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같은 무인 창고의 규모는 전 세계 최초입니다. 굉장히 크고 무인을 저 로보트가 알아서 다 인식하고 다 구분하고 배달까지 심지어 포장까지 해서 배달해 주는 일자리 없어지는 것은 지금 진짜 벌써부터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이제 직접 짐을 날리고 이런 사람들은 로봇이 다 대체하게 되고 로봇을 컨트롤하는 사람만 남겠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해 봐야 할 때입니다. 다음 뉴스는요. 또 중국 뉴스입니다. 중국은요. 별걸 다 공유하는 것 같아요. 중국의 공유 우산 업체 우산을 공유하는 공유 우산 업체 우산이라 회사 이름이 우산이에요. 공유 우산 업체 우산 회사가 51억 원 규모의 엔젤투자 캐피탈이 아니고 개인 엔젤투자를 유치했답니다. 공유 우산 업체인 우산이 온라인 여행사인 통청 리어우, 포커스 미디어 등 총 51억 원 정도의 상당의 금액을 엔젤투자권으로 유치했답니다. 현재 우산 회사는 상하이와 수저우, 난징에 약 10만 개의 공유 우산을 투입하였다고 합니다. 우산을 공유하는 회사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고 10만 개의 우산이 공유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비가 오면 우산을 사잖아요. 그죠? 편의점을 달려가서. 우리나라들은 상향을 주는데 중국에서는 그것도 비슷한지 정하니까 공유에서 쓸 수 있게 해주나면 쓰고 돌려놓으면 누구나 이어 쓸 수 있는. 중국은 공유 경제가 정말 활성화되고 있는 나라 같아요.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공유 배터리를 소개했잖아요. 공유 배터리. 공유 배터리, 보조배터리, 공유 우산, 별의별 공유 자전거, 공유 자동차. 이러다가 진짜 공유 친구, 친구도 공유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남친 공유 하겠죠. 남친 공유 하겠습니까? 제가 그 미국에 옛날에 들었던 얘기인데 미국은 이제 남편들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정원을 청소하고 이런 것들 전기 공구를 고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남편을 빌려준 서비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공유도 대행이 아니라 공유가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런 공유 우산 업체가 중국에서 투자를 받았다는 얘기고요. 다음 뉴스는 무엇일까요? 또 공유일까요? 뭘까요? 네 또 공유네요. 중국의 숙박공유입니다. 숙박공유. 숙박공유업체. 숙박공유업체 투지아라는 회사입니다. 투지아가 숙박공유업체인데 여기가 어떤 회사냐면요. 고급 별장을 공유하기도 하고 집을 공유하는 건데 고급 별장을 공유하는 것과 연예인들도 이걸 사용한다는 것들을 알려주면서 중국에서 이슈가 돼가지고 최근에 3,400억 원을 투자 받았습니다. 에어비앤비도 공유죠. 에어비앤비는 글로벌이고요. 에어비앤비. 여기는 중국이죠. 중국. 중국은 뭐든 100개니까요. 에어비앤비의 전국버전을 만들고 있는 회사겠죠. 이 공유 서비스는요. 중국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한국에도 있고요. 중국 다음에 인구가 많은 나라가 어디 있죠. 인도죠. 인도. 인도에서는요. 공유가 아니고 택시 호출 서비스. 카카오 택시 같은 서비스가 있는데요. 인도의 카카오 택시 호출 서비스인 올라라는 서비스가 2조 2천억 원. 2조 2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어디서 투자했는지 볼까요. 인도의 택시 호출 서비스 라고 있는 올라라는 회사가 소프트뱅크와 텐센트라고 하는 중국의 게임 회사가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2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2조 2천7백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신규 유치했고요. 그래서 이 투자로 인도에서는 우버와 맞대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버도 이런 서비스잖아요. 그죠. 인도 시장에서는 우버와 맞대결이 가능한 정도로 규모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이런 서비스가 돈이 되네요. 그죠. 시장 규모가 큰 거에요. 그니까. 똑같은 떡볶이를 팔아도 인도는 반대 있네요. 그죠. 영국 쪽이라서 그런가 봐요. 다음 뉴스는요. 2017년도 예술경영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개최하고 있는 거고요. 서울시 동대문고에 있는 김희수 기념 수리마트센터에서 2017년도 예술경영컨퍼런스가 개최가 됩니다. 예술경영컨퍼런스는 무엇일까요? 이해가 되면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25일이면 수요일 내일이네요. 또 다음 뉴스는요. 서울시가 창업과 팔로우, 마케팅, 관세 등 기업의 경향성 여론세결을 위한 전문 상담사 컨설팅과 기업지원 정보를 한번에 제공하는 기업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온라인 상담 창고를 확대하고 81만 중소기업을 위해서 대한상공회의서 등 중소기업 정보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울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6일부터 서울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가면 경향성 여론회결을 위한 컨설팅 창고와 각종 온라인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코너가 있고 중소기업지원정책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서울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저도 많이 봐야 겠네요. 그쵸? 협회 소식을 좀 전해 드리겠죠? 오늘 뉴스가 좀 많네요. 비주얼 뉴스가 네. 네. 저희 네. 기업아린지도사 및 실무수양성교육이 지금 9차 교육이 시작하고 있구요. 10차 교육과 다음달 교육접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3일부터 교육을 시작할 네. 11월 20일부터군요. 20일부터 시작하는 교육입니다. 교육접수를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낮에도 한 분이 상담하고 가셨는데요. 우리 연합회님 언제 교육을 들으셔야 되나? 다음차 교육도 많은 관심 받아주시고 바라구요. 다음 뉴스는요. 저희 협회에 또 하나의 새로운 사업이 오픈했습니다. 어떤 사업이냐면요. 중소기업 홍보영 동영상을 제작해주고 네이버 같은 포털을 송출해주는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네. 최근에 인터넷에서 정보 전달 미디어로 가장 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영상이잖아요. 근데 영상을 사실 만들기가 힘들어요. 쉽지도 않고 간단히 핸드폰 찍어서 보낼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전문 업체가 만드는 홍보 영상을 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뉴스식으로 실제 뉴스처럼 포털에서 검색이 될 수 있도록 배포해주는 그런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주스 분사 이런거 하면 좋죠. 그죠? 저희가 이제 기업 뉴스라고 해서 기업 임원들을 인터뷰하는 뉴스와 전문가 영상이라고 해서 떡볶이 맛있게 만드는 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 시리즈로 만들어서 제작하는 걸 지원해주고 있고 포털 송출하는 걸 하는데 저희가 제작비를 지원해줘요. 제작비 맞아요. 금액이 저희가 협회에서 많이 지원해주니까 기상정보에서 하셔도 되죠. 저희가 50% 할인해줍니다. 50% 총출 포함입니다. 총출 포함. 여러분의 관심 많으시죠? 저희 정시밀 카페 통해서 신청하시면 돼요. 싸죠? 저희 협회가 지원해주기 때문에 싸게 되는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정시밀 카페에서 관련 사업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샘플 여기서 못 보여드리고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오늘 제가 샘플 준비하지 않았네요. 다음 순서는요. 기업소개 코너입니다. 기업소개. 오늘 소개할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아까 연애팬님이 약간 외롭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가을에 외로워지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가을에 외로워지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가 무엇일까요? 짜잔! 오늘 소개할 회사는요. 띵스플로우라는 회사입니다. 띵스플로우라는 회사입니다. 띵스플로우라는 회사고 연애팬님 감사합니다. 별풍선 감사하구요. 150만명 연애운을 받을 서비스입니다. 띵스플로우라고 해서 오른쪽에 보면 캐릭터가 있잖아요. 이 캐릭터가 상담을 해주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헬로우봇이라고 하는 서비스예요. 헬로우봇. 헬로우봇이라는 서비스여서 타로점을 봐주는 라마머라는 챗봇이 있구요. 운세을 봐주는 폴리필이라는 챗봇이 있고 욕을 대신해주는 챗봇이 있고 이 캐릭터 하나하나가 다 있는 챗봇입니다. 챗팅 보시죠. 옛날에 심심이 같은 서비스인데요. 그냥 수단만 떨 수 있는게 아니고 무료로 타로도 봐주고 사주도 봐주고 운세도 봐주고 해요. 제가 요거를 찾고 나서 며칠째 아침마다 카톡으로 페이스북으로 라인으로 이렇게 연락을 해서 채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 보면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각각 챗봇은 카톡과 페이스북 채팅이나 네이버 라인을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소개해 볼게요. 귀여운 라마를 본뜬 라마마라고 하는 캐릭터가 연애운을 봐주고요. 플립 모양의 플립이라는 것은 운세를 봐주고요. 분노에 찬 세세는 시원하게 욕을 해주고요. 이런 캐릭터 세상을 이끌고 있는 띵스플로어라는 회사는 설립한지 4달밖에 안된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딱 4개월 됐어요. 4개월 됐는데 편한 친구처럼 마음을 터넣을 수 있는 챗봇 브랜드고요. 헬로우봇이라는 어플은 아니고 채팅할 수 있는 서비스기 때문에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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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옐로우 아이디를 이용하는 것 같고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채팅 네이버 라인 같은 메신저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9월 현재 9월달 기준으로 70만명의 구독자가 있고요. 페이스북에 가면 살 수 있거든요. 150만명의 사용자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대신해지원사업이 저희가 있잖아요. 홍보지원사업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홍보영량강화사업 저 신청 한번 해보세요. 일반적 그리고 여기가 아직은 4개월 밖에 안되서 유료화를 하지 않았거든요. 무료하다 무료 서비스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다 무료인데 일반적인 연애운은 무료인데 나중에 결정이 필요한 것들은 유료로 뭔가 결정이 필요한 것들에 대한 질문은 과그만한 형태로 발전시켜 나갈 과정이라고 하고요. 여자분 세분이 하고 있어서 서비스가 굉장히 섬세해요. 섬세해서 그냥 가끔 카톡으로 친구한테 문자 보낸다고 생각하시고 얘기를 하시면 답을 해주는 타로카드 봐주고 있고요. 지금 그러니까 사주도 추가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타로카드도 재미로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침에 오늘 하루는 어떻게 잘 될까요? 채팅하는게 아니고요. 챗봇이라고요. 로봇이라고요. 로봇 챗봇이 채팅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던 질문들을 저장하지 않아요. 저장하지 않고 어떤 타입인지만 자기네가 인식해서 그런 쪽에 데이터만 쌓이는 것 같아요. 개인정보 보호도에 도움이 많이 되고 저에 대해서 특별히 물어보는게 없기 때문에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서비스 같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해줬던 것도 그렇고 약간 상담해주는 서비스요. 지난주에는 상담사를 연결해주는 거고 이번에는 챗봇이 해주는 거죠. 점점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챗봇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저희 기업 R&D조사가 상담해주는 것을 얘기하셨었잖아요. 이제 챗봇이 등장하면서 점점 R&D조사한테 할 일이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네. 다음 순서는요. 기발한 아이디어 상품 오늘 어떤 상품일까요? 오늘 소개할 상품은요. 음주운전을 예방해주는 자동차 열쇠입니다. 사진을 사실 못 찾았어요. 이 제품을 이런걸 만들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실제 제품 사진을 찾지 못해서 이제 설명하게 해서 갖고 왔고요. 왜냐면 이 제품이 실제 제품이 나와있는 게 아니라 프로토타입만 나와있는 거라서 혼다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랑 히타츠라는 회사가 만든 건데요. 그 차키가 스마트 열쇠가 음주 아까 같은 음주 검사할 수 있는 기기 같은 기능을 갖고 있어갖고 그 기기에다가 제가 운전하기 전에 불면 3초 이상 바람을 불면 알코올이 있는지 감지해서 이 운전자가 술을 마셨는지를 확인해 가지고 술을 많이 마셔서 운전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시동이 안 걸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일본 겁니다. 일본 거 현재는 차키에 달려있는 거라서 차를 타기 전에 음주를 여부를 판단해 주고 그래서 시동이 안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안 불고 운전하면 그냥 프로토타입인데요. 안 불고 운전하면 어쩔 수 없는 건데 내가 운전해도 되는지를 갖다가 스스로 자가 자가 특정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방지하자는 거죠. 방지. 실제는 프로토타입 밖에 없어서 현재는 테스트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라서 장차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다 피해 가려고 하면 피해 가요. 오늘 소개한 제품은 음주운전 예방 자동차 열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콜릿 감사합니다. 담사는 우리 연합패님 좋아하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몇 개일까요? 질문을 올려달라니까요. 연합패님 첫 번째 질문은요. 현재 전남 화순 소재지로 5개 광고업을 하고 있습니다. 업력은 14년이 되었고요. 광주 쪽으로 이전해서 화순에 있는데 경호 쪽으로 이전해서 다른 업종으로 안전용품 제조로 법인 설립을 한다면 중기청 창업 자금 가능 여부 세법상 창업 여부가 창업이 인정 되는지 여부를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하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는 거죠. 화순에서 5개 광고업을 하고 있는데 광주에서 창업을 새로 안전용품 제조로 설립을 하면 이게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셨어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이 창업으로 인정받으면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가 많이 있거든요. 이 회사가 창업 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창업 지원 라든지 창업기업을 위한 라든지 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회사가 창업으로 인정받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마 한 몇 주 전에 유용한 정보에서 저희 정신민 카페에 올라와 있는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은 안 하시겠지만 답변을 보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비제조업종 5개 광고업은 비제조업종이잖아요. 비제조업종에서 제조업종 안전용품 제조로 제조업종으로 설립법인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이전기업의 휴업이나 폐업과 상관없이 신규기업은 무조건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종업종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도 기존 주소지가 아닌 타 주소지에서 설립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질문하신 분이 화순회사하시다가 광주로 인정하신 거잖아요. 그죠? 지역이 바뀌었기 때문에 창업을 인정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니까 지역을 이전했기 때문에 창업이 가능하고 업종이 바뀌었기 때문에 창업이 가능한 거죠. 이 두 가지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라는 답변이 올라왔습니다. 질문이 길지만 답은 간단하죠. 핵심만 짚으면 되니까요. 다음은요. 특허 취득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나요? 라고 저희 전문위원분이 올리셨어요. 네. 특허 출원 및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요. 테크노파크인가에서 70% 지원하는 비용을 지원해준 사업이 있다고 들어서요. 현재 운영 업종과 관계없는 특허 출원 등록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와 어느 기관에 알아봐야 하는지 여기는 광주입니다. 라고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답변이 왔죠. 특허 지원 사업은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센터 지역테크노파크 지자체 생활을 탐으로 많은 기관에서 다양한 비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테크노파크나 이런 데 열악해 보면 되겠네요. 그죠. 이것도 질문이 긴데 대표는 짧죠. 네. 원래 그렇습니다. 다음 코너는요. 네. 저희가 지금 흰제품을 등록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직 그 업체로부터 물건 제품을 사진을 못받아서 등록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소개했던 아임닭 닭가슴살 수세지 꼬치를 한번 더 소개해드립니다. 저는 이걸 주문했어요. 우리 아이가 먹고싶어해서 주문했어요. 여러분들 보시고 주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문할땐 항상 배송 메시지란에 꼭 BJ 뭉치 추천을 넣어주세요. 네. 짜잔. 네. 코타나TV BJ가 신규 BJ가 잘 안생기네요. 그죠. 화수목금이 진행되고 있어서 지금 이제 그 지원하신 분은 한 세 명 정도 있는데 아직 최종 면접을 통과하지 못해서 계속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돼서 월요일날도 방송할 수 있는 분이 생기면 좋겠네요. 월요일이 비웠죠. 월요일날은 연합팬님 방송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연합팬님 월요일날 방송해보시죠. 떡볶이 집에서 해드리고 월요일은 연합팬님 해주세요. 연합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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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 제 방송 들어오는 분 중에 지연님이라고 있잖아요. 강지연님께서 컨설팅하고 있는 기업에서 2년동안 5억을 지원해주는 구매도권부 과제 통과하셨습니다. 최종적으로 5억을 받으셨어요. 5억을 유치하셨어요. 오늘 안드로그 축하를 못해 드리겠네요. 그쵸.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는 멋있는 회사여서 잘 될거라고 생각했는데 통과하셨네요. 연합팬님 감사합니다. 네. 저는요 오늘 안그래도 협회장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아는 회사들은 화장품 회사가 하나 있고 반도체 칩을 만드는 회사가 하나 있고 하나는 닭고기 써는 기기를 만드는 회사가 하나 있어서 요번에 다 제품공정개선 과제를 5천만원 주는 과제를 서류는 통과한 것 같구요. 이제 다음주에 현장평가 통과하면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저 아직 큰걸 못하고 있네요. 안타깝습니다. 좀 더 금액이 큰걸 하고 싶은데 작은 것들만 많이 하네요. 작아도 많이 되는게 어디에요. 네. 네. 제가 너무 눈에 보이는 작은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을 만나고 있나봐요. 좀 더 큰 큰 아이템 만드는 업체를 앞으로 좀 만나봐야겠어요. 네. 벌써 30분이 지나갔네요.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오늘 방송이나 전체적인 방송에 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네. 맞아요. 떡볶이 파는 분이 더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추천부탁드리구요. 네. 에게게 벌써 방송이 끝났어요. 그죠? 벌써 30분이 지났어요. 20분이 시작해서 벌써 끝났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벌써 끝입니다. 나는 아쉬우시겠지만 저는 딱 30분을 맞았네요. 흐흠 흐흠 뭘 다 싸져요. 싸지게 음. 아깝다가 내일 방송하려면 싸져야죠. 오늘 방송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길게 방송해볼게요. 네. 수고하세요. 다음 주에 뵐게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